네 배로 낳았는데 어쩜 자식들이 꽤 틀려 성격도 틀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이상의 차이도 틀리고 너 생각하는 개념도 틀리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더 더 더 원하는 자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이게 보잖아 내 뱃속으로 낳은 엄마 지금 성격이 둘 다 다 틀려 일단 거기에서 일단 장가들 안 갔어요 다 둘 다 왜 한숨을 짓냐면 참 아빠 집안도 마찬가지고 뭐야 여기 미안해요 여기 아빠 집안도 마찬가지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손들이 조성의 벌전도 너무 많아놓고 엄마 눈을 보잖아 해탈한 사람 같아 그냥 웃으니까 웃는 거고 안 웃으면 어떡하나 해서 웃는 거고 내가 안 웃으면 인생의 한이 되고 뭔가 그냥 내가 뭐 내 집안 탓 뭐 부모 탓 여러 가지 탓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눈 가리고 그냥 음 이렇게 좋은 사람 그냥 그래야 내가 나라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우울증이 됐든 어떤 신의 가물이 됐든 뭐 어떤 조상의 가물이 됐든 간에 그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오신 거야 그냥 내 가족 내 자식들 그리고 그냥 내 남편 그렇게 앞만 보고 가고 살자 엄마 그러면서 왔어 그러니까 엄마를 보니 그냥 딱 내가 입이 막혀 입이 막힌다는 얘기는 말하면 뭐 할 거고 그죠? 신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이 집안에 다쳤다는 거야 벌전 그러니까 벌전이란 말은 알아듣죠 아무리 이런 것으로 믿든 안 믿든 뭐 부처님을 믿든 내가 믿든 벌전이란 말은 알아듣죠 근데 조상 우리가 구신이라고 그래 귀신 그 조상의 벌전이 내려왔어 그래서 아소라장 하다못해 남자들 우리가 왜 여자들 말고 남명의 자손들은 내 시댁이 됐든 내 친정이 됐든 잘 되는 꼬락선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풀리는 게 없어 맞죠? 어 그걸 보면 그래도 여자들은 가만히 어떻게든 우여곡적 끝에 살아라 가고 있어 간신히 간신히 왜 수료가 외인이 돼버렸잖아 남의 성씨야 근데 여파는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남편의 쪽 성씨만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엄마네 쪽 성씨만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 신의 바람이 무섭게 불었다 누군가가 이 집안에도 누군가가 이 집안에도 우리 같은 무당 어? 아니면 스님 남자를 가지든 아니면 사주쟁이든 뭘 해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게 맞아 맞는데 누군가가 받들어야 되는데 그걸 받들고 여태까지 유지라 그래요 우리가요 유지를 못하고 있다 신을 신을 그 얘기는 누군가가 하나가 신령님에 대해서도 조상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예의와 엄청나게 그걸 안 지키고 살아라 가 누가 엎어먹었어요 신은 신이요? 할머니가 응 할머니라면 여기 엄마 성씨 할머니? 우리 우리 엄마 친정이요? 네 친정 할머니가 이걸 이거 뭘 했었어 뭐 이런 게 모셔놓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동생님들 왔어요 또 남동생 와야지 올 수밖에 없어요 와가지고 우리 남동생이 이걸 또 했어요 하다가 죽었어요 벌전으로? 모르겠어요 왜 죽었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전으로 아 그게 벌전이네 집안에서 안 도와줬나 보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가 도와줬어요 남동생? 아니요 집안에서 안 도와줬잖아 중요한 건 응? 너가 미쳐갖고 신을 받은 것만이야 아니 도와준 어떤 쪽으로 도와준 걸 맞죠? 물질 쪽이 됐든 초하로가 됐든 가족이 물씬 양면으로 내 조상을 모신 거면 그잖아 그러면 달래주고 같이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도와줬다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야 뭐 그래 네가 팔자니까 네가 잘 되길 바라지 그거는 도와준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도와주질 않았어 맞아요 힘들 때 누구한테 의논을 할 수 우리는 우리라고는 안 힘들겠어? 답도 없어 그 답을 찾으라고 돌아다녀 본인네들이 여기 와서 하소연을 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을 잘 모시고 가다 보면 물론 자살도 할 수 있어요 안 모셔서 자살이 다 아니야 무당들이 인간 때문에 괴로워서라도 또 나의 자질 때문에 괴로워서라도 내가 내 명을 끊는 경우도 있어 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신의 벌전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자식들은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의 강풍이 붐이다 이제 어? 그래서 우리 여기 아들 인덕이 없어요? 인복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기에 금땡어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산차를 타면서 언젠가는 내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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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저치한 거야 이해가셨어요? 욕심은 잔뜩 들었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도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의 그런 능력은 안 돼요 사실 사실 제가 봤을 때 잘나가요 이거 아느냐 거기까지 가다 보면 외로움이 분명히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저걸 갖고 싶은데 미치면 저걸 못 가지면 내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뭔가 봐봐 짜증나고 열심히 하지 못하다 보면 이게 정식병으로 오다 보면 그게 자살이야 음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죠 분명히 앞전에 위해서 시내의 벌전이 떨어졌구나 그죠 하 자 다른 건 모르겠어 절제적으로 얘는 도박하면 안 돼요 주식하면 안 돼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안 돼요 전화를? 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냥 직장에서 주어진 거를 가야지 사업하겠다고 움직여 버리게 되면 돈은 돈대로 까먹어 사람은 사람대로 잃어 그러면 시련이 오겠죠 실패 수락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게 내 앞에 있다 보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이 자꾸 거기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응? 엄마가 아들이 왜 걱정돼서 왔겠어 장관을 갈 수 있나? 아니면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정말 허풍 떠는 것이 아니라 응? 그냥 그것도 지 인생인지라 엄마도 내려놓기 일부 직전이지만 그죠? 네 사실 그래 근데 자식인지라 내려놓을 수가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뭐 다 컸으니까 내 말은 뭐 헛댕이라도 안 들어 이 바람이 분 게 신의 벌전 때문에 자손들이 아까 그랬죠 남명 남자들이 잘되는 꼬락선이가 없다고 그죠? 그러면 신명을 다 엎었고 엎었는데 그걸 갖고 다들 제대로 올려보내주지도 않았고요 올려보내니까 깨끗하게 하다 못해 내 동생 불쌍해서든 내 할머니가 모시던 신명이든 뭐든 그리고 친정 말고 시댁 시댁도 마찬가지야 근데 친정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큰지라 너무 큰 거야 시댁도 신줄이거든 근데 이쪽에서의 벌전이 너무 큰지라 요만큼은 그냥 엎어버린 거야 덮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요만큼의 죄가 이만큼이 더 넓어서 그냥 이 죄명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타는 애가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는 그냥 고만고만 그냥 무난무난 그냥 뭐 솔직히 제가 생각은 있는 거지 이럴 정도로 그냥 어떤 거에서 차라리 조금씩만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 그죠? 이게 믹스가 돼서 조금만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조금 이 대범함과 뭐 어떤 거 뭐 욕심 근데 이 우리 아들은 그냥 자기가 주어진 건 일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남잔데 차라리 여자라면 그렇게 저렇게 조신이 있다 그래 좋은 남자 만나도 시집가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남자잖아 대가 없어 대가 없다고 주 때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가 없어요 추진력 또 뭔가 밀고 나가는 어떤 재테크라도 했을 때 자기가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냥 천기잠잠 만기잠잠 무슨 손인지 알겠죠 사고 안 쳐다 다행히 그거라도 어디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진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건 자손의 씨앗이 없어지고 자손이 가다가 돈을 까먹고 자손이 가다가 외롭고 그러니까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친정에서 바람 근데 괘씸한 건 엄마가 괘씸한 게 아니라 괘씸한 건 너무 신출력인데 너무들 안 받들고 살았어 무당의 집안에서 무당이 나왔는데 그 무당이 모시고 있는 게 남의 신이야 내 조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네가 할머니 모신 거니 그래 알고 나는데 그건 나랑 무관한 거야 먹고 살아가냐는 거 바쁜 것도 압니다 또 그럴 여력 정도까지 안 되고 내가 무신형면 내가 앞으로 나서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는데 그래도 몇 째에요 엄마가? 셋째요 셋째? 네 엄마도 기를 못 피고 살았구나 네 어? 그게 무슨 힘이 있어? 남동생이라고? 네 무슨 힘이 있어? 도와주자 뭐 하자 해서 그쵸? 큰 이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어? 신을 모셨어도 그건 네 팔자지 내 팔자가 아니라는 거고 그쵸? 또 나중에 누가 이런 소리를 했구나 신을 모시지 말아야 되는데 신을 모셔서 죽은 거라 엄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형제 일신 중에서 그러니 가뜩이나 억울하게 죽은 그 망자가 자삭기는요 자삭기는요 조선길도 못 가는 법입니다 근데 신의 벌점까지 뒤집어 쓰고 갔어요 거기에 위전에서의 우리가 조상들 에서 모신 분명히 우리가처럼 무당을 하시는 양반이 우리가 이렇게 현대사회이니까 이렇게 꾸미고 살았지만 무당의 주력이 무당의 집안에서 무당이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들 위하고 대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간섭을 하지 않고 간섭이 아니고 누군가 하나 챙겨주지 않았다 이런 소리야 근데 그 벌점이 서서히 서서히 자손들한테 들어오고 있어 이제 근데 나는 내 자식들만 아니면 돼요 막으세요 신줄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왔어요 잘못하면 우리 아드님이 장가는 장가들은 못 가고 얘는 이혼을 하라는 발자에요 혼자 살아가라는 발자 거기에 절대적으로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나봐요 어 돈 탕진하라는 그 이유가 귀가해봐요 미안한데 귀가 얇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않아 그리 얍삽하지 못해요 솔직히 꾀가 없어 그러다 보니 아 이렇게 될 거야 그것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안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나버리가 없는 거야 많이 걱정스럽고 엄마도 아들이지만 정말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열 달 품어서 낳았기 때문에 버리질 못하는 것 뿐인데 못 버리는 것도 이해는 간다지만 솔직히 놓고 싶어요 놓고 싶어 놓고 그냥 호련단신 남편이 살아계시죠 남편이고 남마리 구간에 나 혼자 진짜 내가 서 그치 남들은 나이 먹어서 못 해본 거 어디 뭐 진짜 뭐 악조수님 같은 경우는 뭐 뿌띠도 하니 주름살을 올리니 뭐 하니 어쩌저쩌한데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그 놈의 가난이 죄고 그죠? 네 가난이 죄고 내가 그걸 못했는데 지금 와서 하자니 익숙지도 않고 그래서 자식새끼들 열심히 나름대로는 키운다고 키웠는데 닦아 먹이고 식게 먹고 내가 못 먹어들어도 진짜 그러고 사셨다 내 조상이 얘를 잡아먹으려는데 어떡하냐 신이 그래서 이 아이가 앞길이 풀리지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거를 만나도 그냥 그 제자리인데 말하는 거 보면 진짜야 천하를 얻었어 말하는 거 보면 곧 얘는 잘 될 아이야 그러니까 아드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곧 잘 될 아이야 계획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그게 다 환상의 뿐이라는 거 그걸 못 가면 우울하겠죠 그걸 못 가면 참 침물하겠죠 그죠? 우리의 정신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가물이 왜냐하면 띠도 이 아이에 띠도 그래서 신의 가물이 그나마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는 게 아들인지라 아들인지라 이 아들을 신의 우리 집에서는 나가세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대우해서 신의 벌전을 부르세요 그러고 나면 내 자식들이 뭐 갑자기 판사 검사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앞갈이 많은 데 있어서 금전이 크게 이렇게 충이 날 거를 금전의 손재식물이 나지 않고 또 인간 변사에 있어서 배신당하지 않을 거가 자기도 눈치채서 왠지 모르니까 크게 배신을 안 당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싫어지고 뭐하다 보면 이 아이가 항상 이 눈이 도는 똘끼가 하나가 있어 엄마 우욱 하는 거 수만 욱 하는 게 있어 아드님이 그 바람은 재워라 여태 형편이 어려워서 못 재웠고 뭐가 뭔지도 몰라서 못 재웠고 엄마도 그래 우리 집안이 이랬으니까 그거는 알기는 안다마는 그게 나랑은 조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같은 경우는 신당 우리 같은 신당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조용히 대든 안 대든 뭐가 됐든 핵심이 기도하러 다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다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가 벌전을 맞아서 돌아가신 양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신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성들한테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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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예요 한 분 뿐이겠어 신이 그죠 그게 하필 나는 진짜 불쌍하게 살았고 나는 진짜 위에 눌리고 밑에 눌리고 그러고 살았어 우리 엄마가 근데 왜 우리 집안이냐 그건 사주팔자 그건 사주팔자 들어있는 거라서 그건 우리가 뭐 가물이에요 신의 기운이 있다 뭐 이런 거에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운기가 있다 거기에 걸린 거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다 아들이 나중에도 내 비참한 내 동생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길을 가지 않고 싶으시다며 큰아들이 문제야 저도 한번 풀어줘요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잘 보내줬어요 뭐래요 동생을 아니요 동생의 녹을 누가 달래서 잘 했어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왜 그러니까 왜 한 번도 동생이 울면서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 그 생각은 했어요 처음에 비명으로 갔잖아요 자살해서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궁금하고 갑자기 갔다고 우리는 생각했거든요 그 녹이 미안하지만 엄마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얼마나 형제기 시간에도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까매져서 아직도 까매져서 아직도 형체가 없이 아직도 까매져서 눈물을 흘리고 피 눈물을 흘리고 있어 우리 동생이요? 근데 왜 한 번도 왜 한 번도 자기의 너블 찾아주지 않고 자기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한 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유라도 좀 들어보자 뭐라도 좀 해보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대 없어요 없는 게 자랑할 게 아니라 한 번도 없대 그쵸? 네 근데 한 번도 내 자수 내 이런 너기 우리한테도 울 수 있구나 생각들은 안 하셨나 봐 그 생각은 못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라고 그러잖아 이건 혼날 일인 거예요 혼날 일인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동생이 이거 받아서 할 때 난 그걸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했지 뭐 이렇게 그런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가 언제 꽤 됐나요 이십 년이 넘었어요 아 그때 시절은 직업이라고 설명할 수 없고 지금 시절이 왜 직업으로 된 거고 그때 시절은 조상에 대한 충성이죠 충성 근데 근데 이제 다른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애가 그것만 하니까 우리는 자기 직업이 그럼 가보기로 해도 아직 그랬어 자주 근데 사실은 뭐 남도 와서 초하루나 내 신령님한테 엎드려서 도와주는데 그렇게 잘나간 건 아니지만 근데 뭐 그때도 저도 먹고 살기 바빠가 가보지도 못하고 뭐 진짜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신의 벌전이었습니다 그게 내 큰아들님한테 노을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가 신의 벌전을 풀으시면서 조상의 벌전을 풀으시면서 그게 낫냐고 억울해하지 마요 내 자식이 잘되면 됩니다 정말로 내 동생 보내주세요 엄마가 여태까지 잘 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시면 될 거 크게나마 객사 크게나마 진짜 내가 내 자식 꼴 보면서 내가 목숨을 끊어버려야지 이런 팔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게 모든 게 자식 때문이에요 엄마가 엄마 걱정돼서 왔겠어요 엄마 걱정돼서 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이러고 오신 양반이 그냥 아유 내가 내 마음속에 간세무사림이 저리가서 나 빌겠지 근데 자식들이 왜 이러는지 그냥 크게나마 나쁜 것도 아닌데 크게나마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같이 있으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네 맞아요 어 뭐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쟤네들은 도대체 내 자식들이지만 뭔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네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쫙 애매무위 애매무위 하는 거야 근데 신의 바람이 지금부터 불고 있다고 이미 시기 그러니까 초기는 됐어요 애매무위한 인상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상인데 가면 가면 나이 들면 들수록 집도 갖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안정되고 싶잖아 그게 안 된다고 부모가 물려주지 않는 이상은 돈 많이 모아놨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큰애가 지금 병업한다고 그걸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되겠네요 벌점 부르세요 신의 감을 부르세요 엄마 잘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기 전에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잘 몰라도 내 동생 내 할머니 뭐 이런 건 몰라도 들어서 뭐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전봐 갖고 그러면 얘도 풀으라고 할 거야 얘 혼자 전봐 뭐가 안 풀려서 가면 아마 그럴 거야 엄마가 풀으세요 동생 보내주시고 어? 그래서 그 원환 당신도 청춘해 그치? 그게 청춘이잖아 청춘해 얘가 곧 있으면 그 나이가 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살지 않게 그 원혼이라고 우리가 달래주세요 그리고 신바란 거 얻으세요 우리 집만 아닌데 난 모르겠어 내 위에 조카들한테 가는 건 나까지는 모르겠어 내 집안 사람만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그 신의 벌점을 풀려면 이렇게 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쵸 그 선도를 해야죠 선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그니까 좀 이따에 그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없어요 그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장가 갈 수 있냐고요 그러고 나면 장가 갈 수 있어요 늦장가 장가 간다는 소리는 아예 안 해요 둘 다 갈 수 있어요 종민이 아니라 여기도 둘째도 시간이 가서 얘는 독립적인 아이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둘이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나가는 거야 엄마는 간섭하고 싶지도 않아 제발 독립대로 해가 장가 가갖고 살아서 잘 살았다 우리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가서 솔직히 있는 게 우리 엄마야 맞아요 솔직히 난 솔직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나한테 손하는 미련도 없어 쟤 다 나가서 독립대로 하고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너네가 만약에 집 산다 그러면 내가 내가 꽁쳐놨던 건이라도 내가 조금 주고 그러고 각자 살아갔으면 좋겠어 아주 진짜 네 아이 낳아서 나한테 키우라는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사실 그래 난 그래요 응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사실 징그러워서 그런 거야 뭐가 크게 뒤집어지고 엎어진 것도 아니지만 스물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 싹이 썩어지고 있어 나서 내가 모르면 모를까 아는 건데 내 자식을 그 나이 때 혹시 나한테도 우리 집 안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구나 그죠 아까 그랬죠 돈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아들이 내 동생의 뒤는 따라가지 않게끔 막으세요 이상입니다 бы 본ega 대변 famili 저희 우리 overcрод 우붕 cias